흐음.. 흐음.. 아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? 너무 크나? 이렇게.. 잠시만요 10포인트 캐럿드 캐럿드 대로 누가 저랑 똑같은 대로 보일이 해주세요 기대감 설레임 문 닫아 문 열어 문 미성년자 캐럿드는 그렇긴 하겠다 아 이거 어떡해 오우 하아 이야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정확이다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잘 만들었어 맘에 컴퓨터 집에 돌아보았다 정말 창작의 고통이란